자, 쭉쭉 펴나? 어?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. 괜찮아. 이리와, 이리와. 아이쿠, 야. 가만 있어봐. 사이즈가 나하고 별 차이 없어. 그래, 좋네. 앉아, 앉아. 난 저 옷 입은 남자가 섹시해 보이는 건 처음이야.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. 야식 땡기나?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애들 잘하고 우리 얼른 들어가자. 이리와, 이리와. 아니, 그래야 되는데. 정서방. 근데 지금들 졸려? 나 아직 안 졸려. 지금 왜 그래? 자, 그럼 잘 자고. 어, 나도 잘게. 아우, 당신 취했어. 우리 방 가야지. 아, 그렇지. 우리 방 가야지. 안녕히 주무세요. 주무세요. 끝나. 웃어봐. 아우. 나 잔다. 오래된 집이라 밤에 바퀴가 좀 돌아다닐 거야. 간다. 다 잔다.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공섭아한테 각방 쓰는 걸 보일 수 없잖아 힘쓰지마 꿈 깨, 떨어져 가만 ? 아니 알게 공섭아 아 status 한국사회 차신실 신나용 이곳은 eta 어어, 뭐야? 나, 나 어서 바퀴벌레. 그래서 도망쳐온거야? 나 여기 잠깐만 좀 있자. 바퀴벌레 갈 때 가지마. 이제 아주. 너 왜 이래? 혼자 있고 싶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. 야, 뭐가 이렇게 너저분하냐? 어? 좀 내다 버려라. 아이, 지금 정리정돈에 시작받고 지금 버리는 거야. 제일 먼저 너부터 내다 버려야지. 나가. 너 진짜 못생겼다. 나가라니까. 야박하네. 음악적 취향도 유치하고. 응. 야, 야 어딜 앉아. 지 물건 손도 못 뜨게 하더니. 근데 넌 왜 안 자고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?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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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